둘 셋 워 아 목소리 같으면 이 행사 안 되겠네 조사였으면 20탄 바르는 부대인데 다시 한번 시작 워 아 근데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워커멓나고 아랫도 힘 딱 주고 당분간 나올 정도로 힘 딱 주고 힘차서 끌어올리는 거야 오빠 이 생을 응원할 때 봤죠 자 시작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면 스크래스 풀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준비하시고 저쪽에 형님은 웃음이 제일 크다 아 참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내일 행사를 멋있게 입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으세요 남은 앞스로도 남은 앞스로도 남은 앞스로도 초록망가게 추정해야 돼 저희들이 오늘 안아갈 수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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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번 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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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도 있을테고 하마도 있을테고 오리도 있을테고 아주 로더스면 됩니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할때마다 집을 실어주십시오 박수로 자 그러면 어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사회자 소개를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회자는 거룩한 부식품이시라 제가 소개를 해야되요 딴 데 가면 사회자가 초장부터 올라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사회자는 그러면 안오는데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줘야죠 아 죽혀있어요? 네 병법보고는 제가 나한테는 또 하고요 네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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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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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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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설탕이요? 설탕이요 설탕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많이 부어 먹어요